코로나 사태 이후 피해 극복과 제도약을 위한 경북 범도민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합니다. 민간의 영향까지 모두 끌어모아 아이디어는 물론 세부 실행계획까지도 만드는 정책의 주체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기대만큼 성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건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확진 환자가 줄고 점차 안정을 찾아가면서 경북의 서비스업 매출 감소폭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던 2월 넷째 주 BC카드 매출은 마이너스 33.2%까지 추락했지만 이달 첫째 주에는 마이너스 23.3%로 그나마 피해가 줄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피해 극복과 제도약을 위해 경상북도는 다양한 논의를 펼치며 과감하고 선제적인 회복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민간 부분 영향까지 한데 모은 경북 범도민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도지사와 민간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정책 개발과 경제 살리기, 미래 제도약 등 5개 분과로 운영됩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행정도움이 역할에 그친 다른 위원회들과 달리 범도민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세부 실행 계획까지 만드는 실질적인 정책 주체로 차별화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도약 과제들에 대해서 새롭게 지금 활로를 모색을 찾고 있습니다. 범도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 운영도 도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스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범도민위원회는 우선 위축된 도민의 심리 회복과 지역 이미지 개선, 피해 농민과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에 초점을 두고 2단계로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 향후 3단계로 신공항 이전, 행정통합 등 대도약 과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피해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경북 범도민위원회가 행정의 들러리가 아닌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